곧 대회 시작인데 언제 맞냐고? 일단 우리가 내일모레 조추첨시대회에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그때 맞..저기 서로 밥먹거나 술 먹으면 좀 호흡이 없지 않을까 빠대로 잠 좀 깨라구요? 여러분들 경쟁전이 나온 이상 경쟁전 아니면 안합니다 저 좀 자극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빠대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할 수가 없는 몸이 되버렸어 아.. 뚫리면 바로 바꿔 기동성 때문에 한 것입니다 뭔 소리지? 토르 비온? 고우 어르신 기계가 이렇게 아프지? 네 원래대로라면 늦었기때문에 늦은만큼 방송을 더해야되는데 오늘도 좀 빨리 꺼야될거같애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야되서 죄송해요 내 목소리가 자꾸 삑살난다고? 아 목이 안풀려서 그래 원래 슈다를 한 30분 떨고가야되는데 바로 일어난지 얼마안되가지고 연장권 어 연장권 쓸렀써 괜찮아 어 비인간적인 방법이긴 하죠 꼭 지금 써야되겠다 뭐 써도됩니다 연장권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면 안되지 아퍼 우리는 뭐없어? 우리는 원거리글릴러없어 돼지왔다 왼쪽에는 막혀있는걸까? 돼지 돼지 돼 미쳤어 루슈? 나를 주먹질을래? 그만 고수는 뺄줄을 알아야돼? 메르시님 저 줄좀 연결해주세요 여우스 오케이 하나잡았다 겐지 오른쪽같고 엄청난 수비좋아 깜짝 놀랬어 데이지야? 뒤에 나야? 자 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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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약하네 약해 안된지? 추라 굿마안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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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체가 아 이거 한 번에 뚫리다니 그렇게 한 번에 뚫리다니 중요해 수비만 하다가 결국에 한 번에 뚫린다고 이래서 공격이 유리하다는거지 궁이에요? 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된다? 올라가야한다 안 돼! 호호! 뭐야 4명? 업적 뭐죠? 죽어 죽어! 아! 죽었다 좋았다 메르시가 힐 좋았어요 골목에 4명이나 압박감 넣어주시고 죽어 소이버 팔아 팔아 아! 아 결국에 루시한테 죽었네 아 저거 먹으려고 했는데 시프트 됐는데 결국에 부셔 어어? 죽지 않아 염? 루트 루트 루트인데 돼지 그대로야? 죽어라 루시 넌 죽음에 처하게 될거야 넌 죽음에 처하게 될거야 루즈니 어딨어? 루즈니 어딨어? 우리 힐러 살려야돼 루즈니 루즈룸 로즈니 루즈니 어딘데 아 들어갈거 봤구나 총이 잠깐 튀어나와있어 정의 빗발 쳤구요 어우 이게 다 밀린다 또 이거 팀의 주축인 내가 밀리니까 어쩔 수가 없구만 내가 막아줘야 하겠구만 겐지가 겐지가 함께한다 아 뭐야 아 시프트 눌렀는데 못눌렀다 아니랬어 설마 안맞을거 같아서 아주 살살 눌렀거든 약간 살살 눌렀거든 이럴땐 좀 앞에서 비벼주자 너무 리퍼라고 뒤치기 할 필요는 없어 저거 저거 안보게 놓으면 총알 튕기죠 어허 아 아 나 지금 하늘에 떠야돼 지금 떠야해 애들 몰려온다 궁 한번 가야된다 6인궁 갑니다 6인궁 6인 처치 한번 가봅니다 2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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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궁 3인궁 2인궁 1인궁 아 원래 공격이 유리합니다 여러분 수비를 하기가 힘들어 원래 어떤 매일이 공격이라 공격도 리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한번 바꾸네 정크레스로 근데 수비 토르병 괜찮은데 우리 탱커가 없어? 아 우리 여기 있네 저기 자리야 지금 보니까 저쪽에 대지랑 또 뭐 있었죠? 파라 파라 임무관료해야겠다 자 또 파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리퍼요정이냐고요? 아니 아니 연습하는 거지 지각하는 거에 재능이 있다고? 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늦을수도 있는 거지 아 저기 이거 진짜 좋다고 야구 다시 가보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돼지는 지금 사과하면서 화내는 거냐고 아유 아니에요 그럴리가요 하늘 같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기다리셨는데 제가 화를 낼리라 아유 아니에요 아우 둘 셋 셋 셋 넌 넌 셋 궁극 암 암 암 암 암 암 암 넘어가면 안되는데 아 저거 이 스킬로 딱 퇴기라고 근데 바스티온 잡았어 바스티온 저 킹스티온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을지 생각하면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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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솔드가 2층에서 재미를 좀 보고있어 떨어졌다 2층에 야 너 자리에 잡어 솔드가 2층 먹어 어? 솔드가 튕겼죠? 아아 떨어져버려 됐다 뚫었다 가자 바스티온 어디 자리 잡았을거 같은데 그 안에 뭐있다 바스티온 어디 소리나는데 킹스티온 저깄다 아! 뭐야 돼지한테 원거리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해가 아니야 저거? 어떻게 저거 쫙쫙 붙죠? 말도안돼 파라파라 댄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킹스티온 뭐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놀아야돼 지금 빨리 빨리 놀래 에이집샷 오케이 위아악 하아아아악 파리아 구우우어아 이게 바로 호흡 이라는건가 니가 우리팀이 이렇게 호흡이 내야된다 호흡이 내야된다 우리팀은 지금 수면 무흡이야 지금 호흡이 없어 어차피 선생님이 1팀 하나 날렸잖아 솔렝보다 못하다고 말이 없어 우리팀 말이 우리팀 말을 해야해 실력은 충분해 말이 없어 넘나 척해서 아 안돼 아아 솔저의 공을 저한테 솔저 역시 무서워 봤죠 저 불타고 있는거 파르에 재능이 있다니까 이 점수대에서는 잘 통해 파르시 가면 좋겠다 오늘 선생님의 마이크 들을 수 있냐구요 아니요 로젠택배입니다 하루만이 갈리가 없잖아 오늘 출발해서 오늘 도착할리는 없으니까 아마 내일 도착하지 않을까 아무리 빨라도 어 뭐야 감사아 여기가 파라 같다고 파라는 직접 탈 맞춰야해 왜 안맞았죠? 피트 도우야 도우야 안엔 뭐 있는거 같은데 오케이 뭐야 공격을 제압하니까 뭐 이거 완전 킹스티어 소리 나는데 여기 숨어있다 애들 나오면 숲시다 저기 저쪽에 파라데 싸움은 뭐다? 먼저 떨어진 사람이 진다 바닥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 아하하하하하 직격을 못 맞추기 때문에 땅을 맞추거든 우리 파라데를 아 땅이 떨어져 버렸어 아하 하늘에 오래 떠 있어야 돼 약 70촘때는 하늘에 계속 있던데 걔네들은 뭐 좋은 기름 쓰나? 고구부발루? 뭐야 깜짝이야 앞에 뭐야 뭔 정의 이 녀석이 깜짝 놀랬네 앞에 앞에 뭐가 지나가 하하 아아 깜짝이야 조심해 이걸로 죽을 수도 있어 압박단 이게 바로 공 공중 정크렛 아니겠습니까? 일직선으로 나가서 맞추기도 쉽고 죽었다 형 궁찼다 엄마 야아 킹스티요 저기 숨어있어 하하하아 하하아 자리아 굳이었어 쿠르리아 privately 가자 아! 안 돼! 들어와! 아하! 아니 공중에 떠있는 파라가 저탄 더 산대 아 되게 멋있었는데 진짜 당당한 걸음걸이였는데 나라서 가라고 알겠어? 여기서도 이렇게 저공비행이라도 가라고 난 파라니까 이놈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겠다 뭐야 다 죽었어? 파라의 압박감 줘야 돼 이렇게 점프하면서 아! 아 이거 너 죽는건데 다 밀어 파라 파라 딸비거든? 일루와 어딨어? 파라 파라 궁있는거같은데? 안 돼! 내가 미치야! 내가 미치라고! 아! 이번에 내 차례다 내가 떴다 너가 떨어질 차례야 땅으로 가라 야 저기 이거? 무시하자 그냥 안 돼! 여우스 마지막에 궁으로 갈라고 했구나 저런 조치 뭐지? 수비가 나을 것 같은데? 수비로 지면은 기분이 낯나뿌 아! 공격 못 뚫을 것 같은데 왠지 우린 공격 뚫을 때 오래 걸려 한 5분만 걸리는데 공격은 안 돼 다들 공격 싫어해 공격인데 왜 한조를 하는거냐고? 지구짓나고 3D로 본단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찡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디바요? 그런거 안통해 이제 이걸 또 심하다 형제가 근데 통할거 같은데 오디바 뭘로 막습니까? 난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어떻게 막아야될지 모르겠어 일단 뭐 리퍼를 많이 하라 그러는데 어 이거 오디바 한번 물어볼게 오디바 1루시 어때요? 이거 아직 사람들 잘 못막음 광키니땜에 그때 별풍 세게 쐈습니다 세게? 세게 쐈다는거야 세게 쐈다는거야 감사합니다 별풍선 고마워요 세게 쐈다는거야 단티님 팬이시군요 됐다 오디바 1루시오 됐더니 이리바 1루시오 됐어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 로시오도 뭐 둘 거점만 먹으면 되는거니 로시오 야야야야야 그거다 킹스티온 킹스티온이 우리 겐지님께서 처리를 해줄것이다 여기 뷔 하나 죽여 에잇 뭐야 이 괜찮아 로봇 다시 타면 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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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딜이 들어간다 쓰러트려 됐다 아 먹겠습니다 아주 너무 갓난한데 이상한데 뭐하니? 여기 올라올라고 이 녀석이 여기서 드르르륵 쏘고싶은 그런 일장주먹에 빠졌었구나 하지만 우리팀은 강화해 와 그거 막어 죽어서 뛰어오겨 여우스 와 좋았다 이비비아 일루시오스 하나 바꿨네 부시오스 어? 트레이소? 마지막에 전원초치 떴어 와 트레이소 와 궁이 궁이 제대로 터졌구나 내가 딱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저거 봐 저 우리 저쪽 디바 늦었어 어? 카드가 3개밖에 없죠? 뭐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 나 잘했는데 나 딜 금인데 나 4금 3금인데 흐흐흐흐 카드가 이렇게 없어 쓰읍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아 2금이구나 2금 오케이 와 엄청 많이 오른다 가자 47점 그래 이제 곧 대회인데 이제 조추첨식인데 어 자 여기 이 비지 여기서 이 저기 풍얼낭팀은 점수가 대빵이 팀장이 40몇점 가오가 없잖아 다른 팀은 70점 60점 이런데 50점 돼야 된다고 쓰읍 그건 좀 힘들어 최고기록이 49라 흐흫 오늘은 롤선생님 팀하고 아마 시간되면 보겸님 팀이랑도 한번 붙어볼게 스크림 한번 할 예정이고 우리 팀을 점검할 수 있는데 기회가 되긴 또 만남 크으으.. 님들 이겼어 수비눈 맞이 보고싶은거 있으세요? 뭐할까 보기는 17점이라고? 보기는 17점이지만 사실 저랑 그렇게 차이 안나요 한국 사람이 게임을 잘해 17점때도 되게 잘하는 편이야 뭔가 하나씩 뭐가 좀 더 이상할 뿐이지 롤이랑 좀 비슷하게 한조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 다른거 메이 떡떡 메이 왔어요 떡떡 뭐라고 했는데 이 한조는 아니야 보고 싶은거 말고 연습할거 하라고 연습은 이제 루시우만 하면 될거 같은데 루시우 우리가 파르시가 이제 됐어 루시우나 어저께 뭐했죠? 루시우말고 만약에 딜하고 딜필요했을때 뭐했더라? 리퍼했나? 리퍼 아까 보셨잖아 리퍼는 연습할 필요가 없어 완벽 그 자체거든요 뭐야 저거 경찰서 한번 갈래? 설렁타 한번 먹을래? 설렁타 먹으면서 헉 게임이라서 나는 이렇게 누가 할래요? 경찰서 한번 가고싶어? 메이 고수도 있드만 총상기 공격 오나요? 여기 2층이 좋다던데 파라했다 파라 오와 리퍼 패기 자 다음 원수님 꺼져 아 위로 파라 딱히 올라갔는데 흐흐흫 어 한줄 올라갔다 우리 야야 얼려버려 얼려버려 야 저기 이거 좋아? 우린 아프니까 고두름 고두름 최대 125인가? 원숭이가 얼려 원숭이가 얼려 음 뭐 얼었어?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젠지도 얼려 캬아 하하하하 이리와 어 저곳 어딨어 리퍼 소리 나는데 여기 파라 있어 오케이 어딨어 파라 죽었나? 나 있을텐데 하하핳ㅎ 내리고 있었구나 잘 맞고 있어 앙정적이야 뭐야 나만 아아 아.. 아.. 야 똥주 펑스스 어딨냐? 어디다 쐈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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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나 욕심이었다 공주 펑스스 어디갔지 근데? 막았어 막았어 좋은데 메이? 메이 좋은점 일단 첫번째 이거.. 이거.. 이거 얼리는거 겐지나 이런애들 이거.. 리프한테도 이거 엄청.. 어? 짜증난다고 가만히 서.. 이거 맞으면 얼려지니까 가만히 있는거 우리 다 맞.. 잘 맞추거든 우리 2층에서 터졌다고? 아 2층 견제 파라 견제였구나 파라 1층에 있던데 와 얼려.. 야 얼렸다 원숭이 동상 쇼우? 똥주? 똥치기 짱 아! 뭐야 에이.. 아싸 메르시 궁임 죽구요 저기 얼렸다 저기! 원숭이 덕에! 얘들아! 원숭이 원숭이 리퍼가 원숭이 잡아야돼 하늘 보지 말고 가자 이번엔 좀 위험하거든? 빨리 가야돼 쓰읍.. 뭔가 동선당비가 심한데? 빨리 빨리 이게 뭐야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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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아.. 시간 버텨야되나 아.. 오케이? 막은거야? 좋았다 이겼다 다음에 A만 뚫으면 우리가 승리야 우리 팀이 되게 잘했어 왜냐면 A에서 이렇게 막는 애들이 없거든 보통 저 앞에까지 가서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A에서 잘 막네요 우리가 이제 공격으로 뚫으면 되는 것인가? 메인이 팀링에서 왜 안쓰냐고? 이런거 안통해 70점 애들한테 공 한조 호우! 아 뭐야 한조 또 있잖아 아 한조 계속 있지? 저사람 아까 우리팀 아니었나? 아 나도 좀 하자 에휴.. 뭐할까? 심하다 브라더스 오케이 겐지 겐지 아시죠? 천상계에선 필수로 있는 겐지가 얼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는 이 게임 오버겐지 아닙니까? 겐지가 잘해야돼 겐지 지금 오버밸런스야 저걸랑 띠바 뭐야 저거 저런건 고소같애 경찰서가서 제가 저한테 띠바라고 했어요 이건 좀 아니잖아 약간 좀 강해야돼 요기는 패드립이나 아니면 저기 좀 쌍력이 좀 심한정도는 해야지 아니 저게 띠바는 좀 귀여워가지고 좀 안될거같아 쯧 쯧 에임만 뚫으면 되거든? 잘 봐요 겐지의 기본 내가 수많은 겐지들의 플레이 봤는데 점프한 다음에 이중점프로 얘도 하늘에서만 하늘에서만 있고 튕기기 무조건 잘쓰여줘 싸고 들어가면 나올 때 무조건 튕기기 질풍짱을 죽인 다음에 질풍짱 초기시킨 다음에 또 질풍짱 점프 이중점프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하늘에서 계속 막 튕겨주세요 마치 파라처럼 정신없게 해줘 토르비온이네 아하필 킹스티온하고 토르비온 이거 잘 맞춰야돼 그래야 궁이 많이 뜨거든 뭐하시죠 님들 먹어 갓좀 먹어 깜짝이야 한쪽도 있어 많이 맞춰야 빨리 어 기모찌가 뜹니다 형 형 싸악 형걸로 죽어 covenant 아 나 근적공적이 아니에 뭐야 끝났어? 유숭령 개맞지 экспер 자살까지 좋았다 아, 우리팀이야 힐 주자 힐 풍원량 자추 인성 뭐야 누구야 야 저기 그럴거 같더라 나한테 자추를 했었어야 그래 두개가 되는데 인성합격 아니거든 저 녀석이다 먼저 말한 사람이 범인이야 시간반진 녀석 좋았다 야 이거 뭐 1점씩은 오르는구만